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1, 2, 3, 2, 2, 3, 1, 1 고구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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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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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쭈 2. 3. 4. 4. 4. 5. 5. 6. 5. 6. 7. 11. 12. 13. 14. 14. 14. 15. 16. 11. 15. 15. 16. 16. 17.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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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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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아삭아삭 숙주 아삭한거같아요 이건 진짜 맛있다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게 조금 더 맛있어 아삭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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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엉 왜 이렇게 돈을贅니까요? 청양고추 오버섯 초장 초장 오븐에 칼국수 오븐에 칼국수 오징어 오븐에 칼국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요 새우가 불닭볶음면이 너무 좋아요 오늘의 치킨은 많이 먹어요 어느정도 맛있었어요 오늘은 치킨과 치킨을 먹어요 김치 치즈가 엄청 달콤해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엄청 달콤해요 아이스크림 그리고 제가 한 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한 번 먹어볼게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 번 먹어볼게요 오늘은 고추장과 함께 먹을게요 그리고 고춧가루 그리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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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 닭다리 칼칼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젤리 젤리 포도 고소하고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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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제 풍성은 되게 잘 어울려요 너무 좋아요 조금씩씩 넣은 게임맛이에요 거의 다 먹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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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